저 위에 보이는 카메라는 신호과속단속 장비입니다. 과속할 때 찍히는 거예요. 30km 넘으면 안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여기 바로 학교가 있습니다. 철산중학교. 그래서 학교 앞이라서 제한속도가 있어요. 30km 넘으면 벌금을 냅니다. 범칙금. 여긴 학교 앞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바로 옆에 철산중학교가 있습니다. 철산중학교. 보이죠? 철산중학교 앞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신호과속단속장비. 카메라가 보입니다. 저 위에 보이죠? 까만 거. 신호과속단속장비. 30km 넘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제한속도는 30km.